아멘 오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입구에 이번 새벽기도 본문 말씀과 메시지 정리해서 나눴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과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떠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빌리포서는 올해 우리가 교회가 헌당의 방향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이 전체가 빌리포서 배경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당의 방향 속에 지금 바울과 빌리포 교회와의 관계거든요 나와 예원교회의 관계 또 나와 또 지교와의 관계 우리가 성기는 모든 부분이 2019년도에 저희가 1년의 기도의 배경이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집중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본당 헌당이라는 저희가 또 헌신에 대한 시간표지만 응답은 빌리포 교회의 응답입니다 주의 종과의 응답 교회와의 응답 그 모든 부분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장 5절의 말씀도 잡아야 되지만 빌리포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보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이고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빌리포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리포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리포의 이름을 따서 빌리포라는 지명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리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빌리포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세운 지 10년 이상이 된 시간이 흐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빌리포서 우리 1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대지가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 증인을 하나님을 딱 대면서 바울의 이 깊은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지 1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확증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빌리포 교회의 관계는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이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빌리포 교회도 세웠고 또 여기 대살로니카 교회도 세우고 특별히 여기에 빌리포 교회와의 관계는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고린도 교회랑 대살로니카 교회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할 때는 바울이 뭐라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편지 앞머리에 꼭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이렇게 또 학증하고 지칭하는데 이 빌리포 교회에서는 자기가 사도성에 대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울과 빌리포 교회의 관계는 뜨거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과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빌리포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문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에 있는 건의와 사도권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학증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빌리포 교회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신뢰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바울의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이들의 이 관계는 사육의 관계, 인간관계, 동력자의 관계에 어떠한 의심이나 신뢰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원교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신뢰관계, 교회의 신뢰관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예원교에 올 때가 헌당을 했거든요 강소로 교회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저희가 헌당의 시간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정말 많은 작정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부분에 이 신뢰관계가 깨진 적이 없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이 빌리포서에 대한 내 개인의 응답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지역보고마에 교회를 세우고 이 예배당을 세워서 우리가 빚없이 또 전도와 성교할 수 있는 부분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교회의 관계는 또 다른 땅을 차지하는 비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을 섬기고 또 교회의 방향 속에 헌당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개인들이 빌리포 교회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을 평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교의 예물뿐 아니라 기도의 배경 특히 지금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힘든 감옥 생활에 바울을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동력자를 보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단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있을 효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중직자로서 또 지역을 섬기고 지 교회를 우리가 또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에바브로 디도의 응답 빌리포 교회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그냥 물질을 보냈다 지금의 우리가 성교 헌금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성교 헌금을 거둬서 보내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바울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욕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빌리포 교회는 한 번도 바울과 이런 신뢰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보지 않게 되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관계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돈이나 물질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는 관계인데 여기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영원히 떠나서 그냥 구원의 은혜만 받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과의 관계 성기는 또 교회 예배단과의 관계 모든 관계 부분에 빌리포 교회와 바울의 관계로 헌당의 예물만 드리지 마시고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전도와 성교의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독력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따질 것 같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관계 믿음의 신뢰관계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절에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기의 모습을 사도권과 상관없이 바로 이 편지로 자기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가르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절대 순종 그래서 이번 우리 새벽기도가 절대 순종이라는 이 절대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우리는 어떤 맹목적인 헌금을 내라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갚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고 절대 헌신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이후에 이뤄지는 부분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속에 절대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나의 말씀의 언약관계와 땅에서 내가 섬기는 그 속에 하나님 위에서 주는 최고의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 마지막 3일째 절대 행복이라는 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메시지 정리해서 준 부분에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이라는 그 부분이 제목만 잡지 마시고 본문의 말씀과 또 메시지 속에서 일련의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역동하는 은혜죠 그리고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차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오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부부로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부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오늘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7절에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 예수의 심장으로 8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무리를 얼마나 상호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이 상호한다는 표현이 연인들에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이들의 이 관계는 영적인 육신의 권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권력의 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란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성교를 함께하는 바오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부분으로요 이 빌리포 교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의 이 성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단순히 사역 관계가 아니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말씀을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우리가 헌당으로 함께 가고 우리가 사천지교회로 함께 가고 2, 3, 7 나라로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그걸 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바오리 지금 이 빌리포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과 내 생각 계속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은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우리 교구에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나라는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희 의료선교도 선교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2, 3, 7 나라의 모든 부분을 선교로 방향 맞춰서 제가 예용계에 또 이렇게 와서 이 의료선교를 맡은 지가 10년 차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선교를 신 적이 없이 교회의 방향 속에 함께 이 중심으로 왔습니다 모든 부분은 강단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오늘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관계가 아닌 정말 이는 바울과 빌리포 교회 성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기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자로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당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이런 바울의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가 또 나의 것으로 간접적으로 받는 응답입니다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한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나의 내 개인적인 기도가 이 강구거든요 이 강구 바울의 개인의 기도 속에 그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 속에 빌리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이 중심은 좀 달랐어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강구하시죠 주의 종의 기도가 있는 나 또 단임 목사님의 관심이 또 말씀 속에 있는 나 내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사역의 식구들 이거는 다릅니다 저는 교구들 잘 모르잖아요 내가 그냥 전체로 기도하지 그렇지만 의료 성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내 자녀까지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기는 내 교구 성기는 내 기간에 주의 종과의 관계는 똑같이 바울과 이 빌리포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강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뭐 개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이요 마땅하대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대요 왜냐 너희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바울이 로마서 4등경 16장에 누디아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교회로 세울 때 이 누디아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넘게까지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끝까지 간다는 게 어려워요 거기 꼭 사단이 마음을 확 뺏어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돌발 사고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같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빌리보 교회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갑니다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구할 때마다 너 무리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인데 그 마음에 있는 부분이 5절에 그러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친구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처음부터 생명을 같이 했대요 그래서 빌리보 교회의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역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우리가 또 사천지교회를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로마스 16장처럼 우리는 또 보호자요 우리 또 식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우리 예용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바울이 오늘 두 번째가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오늘 확증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치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치극히 선한 것을 품별하여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품별할 줄 알고 너희가 정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강구 개인의 기도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었고요 11절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10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인사말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가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개인이 밝혀지지 않으며 내가 달려간 것과 내가 수고한 것이 헛대대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헌신을 하는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은 오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전을 시작하는 기공식 때 있었는데 낙성식 때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헌당할 때는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하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시작과 마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축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또 왕공 안에 들어와서 우리 본당 안에 있는데 헌당으로 헌금의 예물은 각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이 부분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기는 그곳의 주의 종의 기도가 있고 우리는 본당 헌당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가 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도 또 뭐라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는 헌당의 증인으로 쓰시고요 그래서 절대 순종이라는 우리의 말씀의 언약을 딱 잡으시고 절대 헌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와 예물이 있어야 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만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다익과 언약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개인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내가 이 성전에 거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겠노라 2017년 또 우리 원단의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무리하고 낙성식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헌신을 할 때는 그때 선포된 말씀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이번 새벽기도에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명계약을 하라고 봉계약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헌당이라는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개개인의 극히 내 개인적인 기도가 이명계약, 승응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본당, 헌당의 이명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